안녕하세요 창성제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헝겊에다가 아니면 손수건에다가 이렇게 박서준의 이름을 라벨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걸 패블릭 라벨이라고 해요. 브라더에서 패블릭 라벨 요즘 되게 잘 팔려요. 그래서 옷이나 아이들 옷이나 아니면 학용품 중에서 신발주머니나 아니면 제가 아까 핸드폰 가방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라벨을 이쁘게 해줄 수 있으세요. 이쁘죠. 그리고 일반 라벨은 당연히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 패블릭 라벨로 저희가 출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여러분도 이 라벨을 구매하시면 패블릭 라벨 설명서 있어요. 이거 무조건 꼭 보셔야 돼요. 다리미로 하기 전에 이렇게 헝겊을 놓고 위에다가 다리미질을 한다. 투명하게 비치는 이런 헝겊이나 아니면 손수건으로 비친다며 라벨을 하세요. 다리미로 이 라벨 위에다 바로 라벨을 하면 이게 다 붙어요. 절대 안 돼요. 꼭 이렇게 보호하실 수 있는 헝겊을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15초에서 30초 동안 이렇게 살짝 눌러주신다. 만약에 안 붙었다 싶으면 다시 똑같은 작업을 15초에서 30초 원단에 따라 틀려요. 이렇게 여러분 필이 이런 겉대는 덧대는 원단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능한 원단. 가정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면 100% 되죠. 린넨 100% 폴리에스터 100% 되고 폴리에스터 면되고 단 우울이나 안 되는 것도 쭉 있죠. 꼭 보세요. 설명서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브라더 아이언 라벨이라고 해요. 색깔은 파랑 색깔이고요. 이게 일명 다름지 여러분들의 와이샤스에도 보면 이렇게 이름을 표시를 했죠. 브라더에서 정말로 신박한 아이템이에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살림템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고요. 프린터기는 모든 브라더 라벨 프린터기 다 돼요. 저는 오늘 이 모델 D200 LB란 모델로 제가 출력을 했고요. 안에는 이미 제가 출력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라벨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단지 패블릭 테이프라고 되어 있죠. 저희 청성재료에서도 아주 많이 최근에 많이 알려져서 많이 판매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여기서 박서준의 이름으로 인쇄를 했어요. 여기서 두 장을 할게요. 그러면 기존의 라벨 나오는 것처럼 보실래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미 잘라 놓았어요. 저는 이미 잘라 놓았죠. 그러면 이 잘라 놓은 거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박서준에다가 제가 패블릭에다가 라벨링을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비치는 거 이렇게 비치는 덫대 헝겊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라벨을 하면 다 붙어버려요. 다리미에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15초에서 30초 를 쭉 눌러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안타게 일반 다리미인지 할 때 똑같아요. 그냥 누르고 있으면 타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15초에서 30초 지긋이 지긋하게 눌러계세요. 그리고 안 되면 한번 더 해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했죠.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잘 붙어있죠. 한번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의심스러우면 한번 더 하세요. 여기서 세척은 하루 있다가 빨래할 일이 있으면 그때 빨래하세요. 꼭 지켜주세요. 하루 있다가 빨래를 해준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쁘게 원단이 잘 붙어있죠. 그래서 이 라벨은 라벨 테이프는 모든 브라더 라벨 프론터에 다 사용 가능해요. 저희 창성지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시고요.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많이 물어봐주세요. 이렇게 이런 핸드폰 가방에서도 이쁘게 다 잘 돼요.